짠! 어머! 우와! 어머! CO2도 되게 추한 맵시 염조름이 지금 들어왔어요 뭐! 가스 잡지 요런 거 오! 신기해! 브라질, 비트 같은 온도가 이제 올라온다 또 메딕클리? 아니, 그냥... 네, 우리 다 레콕해야 할 것 같아 와, 많은 작업이 되었네요 네, 모두 잘 됐어요? 뷔의 pH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뷔의 pH가 완료되네요 오케이, 여러분! 여기가 라도 조금 더 연한 색이고 여기가 베이젠, 밀 맥주 발음 아미르 님 만났어요 Seet 아시는거죠? 네 맥주는 제가 없죠? 맛있는데 버터맥이랑 윗비어보다 좀 약해요 라고 한번 맛볼게요 냄새가 그 수제 맥주 냄새 나요, 냄새는 진짜 부드러워요 나 나가 싶어 할게 청량감은 좀 덜한데 진짜 부드러워요 마셔요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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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요 마셔 마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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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맥주 맛있어요 아 그래요? 맥주 맛있어요 하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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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향이게 하향이다 한강의 때 하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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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입맥주을 별로 안좋아해요 아니 약간 입맥주에는 입맥주가 candid 그 남내로 관심이 없어서 너무 빨리 올까? 따불따라 안녕 제가 약간 할미 스타일이어서 10시만 되면 너무 졸려요 시간만 되면 8시에도 잘 자요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씻고 누웠다가 잠들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신세가 있어 근데 되게 라거가 더 맛있어요 그쵸? 아까 제가 처음 시킨 거보다 훨씬 훨씬 다행이다 볶음이 너무 부드러워요 맛있어 우리 언니는 어떻게 사줘요? 아 제가 그 비염맥 하려고 겁내라도 많이 때렸죠 진짜 이거 크래프트로 하는 데만 하려고 근데 여기가 양도장 있더라구요 여기가 양도장 있더라구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어? 재밌어요 찍어줘서 먹어봐요 포트판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10시와 저도 그런 거 같네 아 그걸 다 본 다음에 그 중에 추리는 게 이미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시간을 얘기하면 2시간짜리를 봐야 돼 봐야 돼 그니까 다른 먹보다 뭐를 쓸지 추리는 게 시간 제일 많이 자르는 거 가든 스파이더벨 이런데 가든 스파이더벨 이런데 홍문이 와야지 가요 어디와 한국에서 오는 이거 알죠? 어디에 나왔어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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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have two IPA? Of course two IPA And can you have more pickles? 나 저런 거 좋아해요 안주를 해 오이 김치 총합김치 김 너무 같아 너무 간단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해볼게 내가 정치 오늘의 세 번째 점이에요 맛있어x2 맛있어x3 대박 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게 IPA 신선하다 약간 그 나 수제늄쭈다 근데에는 그 맛이 나요 응 근데 나 생각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내 맘에 다 주지 않겠다 ㅋㅋ 와, 예쁘다! 음, 맏다! 이거 콕재멍 비슷하게 나왔는데요? 태기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제 오매한 맛이에요 원래 현대찜을 좋아해요 저는 반대 기네스 써요 이거 어때요? 기네스 써요? 기네스 드라크 보다는 약해요 여기 전반적으로 탁 쏘지 않고 은은하게 입에서 영혼이 남는 그런 맛이에요 매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락어 락어? 저는 IPA IPA 락어 약간 그냥 다 뿌리는 맛인 거 IPA는 딱 모아서 IPA 맛이요 곱주만 맞아요? 안 맞아요?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일 전혀 모른다고 했었어요 메모다 더 맛있다 보통은 마무리로 커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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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하하하 하하하 이런데 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회차장 그런 데 온 거 같고요 화창한 공휴일에 맥주를 화창하게 한 번 마셔 볼게요 잘해 하하하 손봉 주연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